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대사 한마디 가장 어두운 때에도 행복은 존재하는 법이다 우리가 불을 켜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희망과 소망으로 시작하는 3월 양파의 음악정원 3월 2일 월요일 양파의 음악정원 첫 곡은 너볼릭스의 버터플라이였습니다 이 곡 오늘 오프닝에 왜 이렇게 잘 어울리나요 그죠 0382님께서 첫 곡 들으니까 갑자기 울컥 여기저기서 애쓰는 의료진들 착한 성금부터 기부까지 하는 모든 분들이 떠오르며 희망은 있다고 믿습니다 하셨어요 그죠 이 곡이 뭔가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마치 영화 같은 이 상황에서 착한 생각을 희망을 품게 하는 것 같아요 본 어게인님께서는 코로나는 코리아가 이겨낸다 하셨어요 와 라임 좋네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망이라는 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의 비율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다 안 좋은 소식이 많다고 해서 더 많다고 해서 희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 좋은 소식이 더 많더라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느냐에 희망이 달려있다 늘 존재하고 어쩌면 그럴수록 더 희망이 크게 발휘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서로 돕는 모습들 또 모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에서 희망을 갖게 되는 요즘입니다 결국 바이러스라는 건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죠 네 다만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잘 견디느냐 얼마나 서로를 더 위해주고 배려해주느냐 생각해주느냐 너무 우울해할 필요도 없고요 물론 조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으니까 출근 풍경이나 그리고 삶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우울한 기분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를 믿으면서 이 시간을 잘 버티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3월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벌써 3월이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2020년 올해는 뭔가 연초부터 코로나다 뭐다 굉장히 일이 많죠 하지만 이 또한 금방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우리 열심히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하루 보내보자고요 여러분 함께 하고 싶은 얘기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들 음악정원 앞으로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만 따로 여러 가지 적으셔가지고 그냥 띡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특별하게 전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신지 문자 보내주실 번호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샵 1061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제가 김선미님께서 저는 경남 김해에 살고 있는데 남동생이 대구에 살고 있어서 엊그제 마스크를 구해서 건빵, 라면 등 비상식량과 함께 택배 보냈는데요 오늘 택배가 대구 동생 집에 들어갈지 걱정입니다 동생이 택배 받고 힘내길 바라봅니다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대구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구의 상황을 굉장히 잘 전해 듣고 있거든요 마스크도 오늘부터 약국에 풀린다고 하고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 우체국이나 이런 관공서에서 1인당 5개씩 이렇게 보내줄, 살 수밖에 없다고 뭐 이런 상황인가 봐요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굉장히 꼿꼿하게 행복하게 견디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택배가 잘 도착하셔가지고 좀 마음이 이렇게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노래가 잠깐 잘못 들어가가지고요 기계 고장으로 아 기계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돼가지고 저희가 G.O.D의 하늘색 풍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양팔 음악정원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7771님의 신청곡 G.O.D의 하늘색 풍선이었습니다 김미님께서 오늘은 아내에게 용돈 주고 나왔어요 코로나와 아이들 돌보느라 방콕만 해서 우울해하는 아내를 위해서 용돈을 주었더니 금세 미소를 짓더라고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화이팅 하자고 하셨네요 용돈의 위력은 코로나를 물리치는군요 귀여우시네요 뭐라도 상대에게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임혜빈님께서요 요즘 청정지역이 없는데 그래도 이곳 라디오 지역은 청정지역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나가지도 못하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도 양정원에서 행복하게 시간 보낼게요 하셨어요 오늘부터 재택근무하는 출근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날씨가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인데도 나가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말에 좀 날이 좋을 때 등산을 잠깐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들 답답해 하시나 봐요 많이들 나와 계시고 걸으시고 이제 그런 걸 봤습니다 잠깐이라도 산책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산책해 보세요 이정왕님께서 안녕하세요 썸녀가 있는데 고백을 하기도 전에 그냥 차였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이제 연락을 그만하라네요 아 제가 너무 민기적된 건 아닌지 마음이 아픕니다 위로 좀 해주세요 좋은 사람 또 나타나겠죠 하셨네요 아 참 썸이라는 게 어려워요 뭐 어떻게 이걸 가늠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모르겠고 뭐 그렇죠 또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죠 이미 뭔가 그분께는 새로운 사람이 생긴 것 같은데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위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커피 분해 드리겠습니다 박보람의 노래 들을게요 예뻐졌다 박보람의 예뻐졌다 들으셨습니다 공사 사모님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재택근무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출퇴근 지하철 안 타도 되니 너무 좋았는데 재택근무를 시작하니 근무일과 휴일의 경계가 사라진 것 같은 이 느낌 실화인가요 주말 동안에도 메신저를 통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더니 주말이 지난 월요일 업무를 시작했지만 마치 수요일인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도 라디오 맘 편히 들으며 일할 수 있어서 좋네요 하셨어요 이제 주말에 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왠지 재택근무를 하면 일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디오 맘 편히 들으시면서 기분 좀 좋아지시는 곡들 제가 많이 띄워 드릴게요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안 정원사랑님께서는 저 처음입니다 40대인데 그동안 아이들 키우느라 애들 좋아하는 동료만 듣고 살았는데요 제 취향 딱인 KBS 라디오 찾았어요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하셨어요 그죠 뭔가 그 한창 즐겨 듣던 노래들부터 요즘 노래들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구 도연님께서는 남동생이 병원 동기 3명과 대구로 의료봉사를 신청해서 갔는데 솔직히 걱정도 되면서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얼마나 바쁜지 문자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제때 밥이나 챙겨 먹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아 이렇게 정말 자원해서 그곳으로 가시는 의료진들 너무너무 존경스럽고요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치킨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동생께 선물로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3358님께서 주말에 하루 종일 집에서 천피스 퍼즐 맞추고 또 맞추면서 시간 보냈습니다 왠지 두뇌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퍼즐 맞추기 재밌어요 하셨네요 아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보낼까 혼자 어떻게 하면 재밌게 잘 놀까 이런 궁리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퍼즐 맞추기 괜찮네요 추천 감사합니다 커피 보내드릴게요 박정은님의 신청곡입니다 데이브레이크에 꽃길만 걷게 해줄게 오늘도 아침부터 아내의 잔소리는 시작됐다 아 내가 음식 먹고 나면 반찬동 똑바로 좀 닫아 놓으랬잖아 제대로 안 닫아서 냉장고에 김치놀새 완전 가득한 거 어떡할 거야 어 나 제대로 다 닫은 거 같은데 똑바로 닫았다고 이거 와서 한번 봐봐봐 여기 반쯤 열려있잖아 하여간에 뭐 하나 똑바로 제대로 좀 하는 게 없어 연애 시절에는 나긋나긋 싹싹한 그녀였는데 아들 둘을 키우면서 언젠가부터 나한테까지 별거 아닌 일에도 소리를 지르는 아내 애 키우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저러겠지 이해는 하지만 언젠가부터 나도 아내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빨래 좀 제대로 널어주면 어디가 덧나? 당신이 일로 와서 이거 좀 봐봐 나 제대로 했는데 아니 이거 보고서도 말이 나오니 너? 아니 여기 이렇게 꼬깃꼬깃한 거 그대로 널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탁탁 털어서 놀아야지 하여간에 꼭 내가 두 번 송가게 만들어 연차 내고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집안일 좀 제대로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니? 나름대로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했는데도 일하고 욕먹으면 솔직히 기분 안 좋다 아니 뭘 제대로 했어야 칭찬을 해주지 바랄걸 바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기 싸인 설거지나 좀 해 열받은 상태로 일부러 거칠게 소리 내며 설거지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미끄덩 떨어진 접시 하나 순간 느껴지는 발등의 아픔 뭐야 접시 깨뜨렸어? 순간 솔직히 내가 다친 것보다 내가 깨먹은 접시가 아내가 무척 아끼는 접시라는 사실이 더 두려웠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한마디 미 미안해 이거 깨뜨려서 어떡하냐 그러자 아내는 말했다 아 지금 접시가 문제야 어디 피는 안 나? 다친 거 아니야? 얼른 발 이리 좀 보여 봐봐 아 진짜 가만있자 피는 안 나는데 아 이거 부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화를 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생각해주는 아내 역시 아내는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한 것 같다 양파의 음악정원 지구인의 사생활과 함께 들어본 곡은 박진영의 너뿐이야 였습니다 지구인의 사생활을 할 때마다 제가 참 결혼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요 하다 보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의 그 아내분은 정말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는 그런 캐릭터네요 이게 남편이 너무 막 마음이 짠하고 불쌍하지 않나? 네 여자분이 뭔가 엄청 쌓인 것 같은 남편이 평소에 잘 못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797님께서는 우와 우리 마누라랑 같아요 아유 어떡해 근데 뭐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이럴 때는 칭찬을 해주는 게 더 나중을 위해서 서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살아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나 봐요 김미용님께서는 어쩜 저희 집이랑 똑같네요 남편이랑은 딸이 제게 남편이랑 딸이 제게 잔소리 대마왕이라네요 남편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하고 들어온대요 하셨어요 아 정말 저는 잔소리를 하고 잔소리 듣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냥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고 막 그런 스타일인데 아 잔소리 대마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을까요? 남물결님은 저희 집을 보는 것 같아요 엄마 눈치 보는 아빠가 불쌍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이렇게 엄마 눈치를 안 보는 당당한 아빠가 될까요? 8050님은요 양디 제 얘기하는 줄 신랑이 잘 도와주기는 하지만 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냥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고마워하는 마음 가져야겠어요 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0332님은요 우리 엄마한테 왜 아빠만 보면 화내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 애정의 표현이라네요 진짜 싫으면 화내고 짜증낼 기운도 없어진대요 대체 뭔 소린지 라고 하셨어요 아 이게 성격마다 그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가 봅니다 이렇게 잔소리하고 짜증내고 뭐 이러는 게 또 애정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나봐요 9974님은 와 반전 채찍질만 당하다가 정말 제대로 된 당근상을 주셨네요 역시 사랑의 힘이 크긴 큽니다 하셨고요 장주영님은 양파언니 아내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계속 뭔가 어떤 쌓인 것들이 평소에 계속 있었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겠죠 이게 뭐 절로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서로 싸울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결정적으로 뭔가 몸이 아프거나 더 큰일이 터졌을 때 가족이 함께 뭉쳐야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큰일을 맞닥뜨렸을 때 나를 먼저 챙겨주고 내 편이 돼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긴 하는구나라고 아껴주는구나라고 아이는 제주도입니다 여행업계에 근무하는 남편은 3개월 정도 무급휴가 들어가고요 아이는 계약 연기 그리고 이사한지도 며칠 되지 않아서 집도 마음도 어수선하네요 그래도 오늘은 며칠 만에 해가 나서 좋네요 음악과 양디님 목소리로 기분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주말에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뭔가 왠지 더 영화 속에 재난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조금 어려운 기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저도 참 좋더라고요 커피 한 잔 하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3386님께서 요즘 계속 마스크 쓰고 다녔더니 화장을 안 하게 돼서 화장품 값 왕창 아끼고 있습니다 봄만 되면 색조 화장품 사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화장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보네요 못 알아볼까봐 걱정했는데 이참에 앞으로도 화장 안 하고 쭉 자신감 있게 다녀볼래요 하셨네요 어우 알아보죠 뭐 이렇게 화장에 굉장히 좀 의지하셨군요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초 화장품이니까 뭐 화장품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걸로 사시면 좋겠네요 한 경자님께서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72년생 경자인데요 올해가 경자년에 쥐띠해라서 제게 대박 운이 찾아오리라 기대할 것만 남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거의 매일 한숨 속에 지내고 있어요 코로나 니가 왜 우리나라에서 나와 라는 느낌 살려서 색다르게 트롯 한 곡 신청해요 하시면서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영탁님의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신청곡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재미난 노래 여러분 기분 업 시켜 드릴게요 영탁의 노래와 함께 45 RPM의 즐거운 생활까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리는 양파의 데이드림은요 국내 R&B 씬의 보석 같은 친구들 둘이 만나서 함께 한 곡입니다 제목이 아름답다 할 때의 아름인 것 같은데요 우리 기분 아름다워져서 2부에 다시 만나죠 주영과 조지가 함께 한 아름 기운 빠지는 오후 달콤한 디저트로 힘내세요 양파의 음악정원 디저트 퀴즈 음악정원 디저트 퀴즈 오늘의 디저트는 조각 케이크와 커피입니다 정답 맞추시는 다섯 분께 선물 드리니까 문제 들으시고요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재빨리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힌트 조선 효정 때 이 마을에 배나무가 많이 있어서 마을 이름이 유래됨 두 번째 힌트 과거 한강에 물길이 닿는 교통이 유지였기 때문에 외국 군인이 많이 주둔하게 되었음 세 번째 힌트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과 관광의 명소 네 번째 힌트 요즘엔 서울인 듯 외국인 듯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로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동네 보기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1번 퇴계원 2번 이태원 3번 강동원 1번 퇴계원 2번 이태원 3번 강동원 오늘 디저트는 조각 케이크와 커피인데요 다섯 분께 드리니까 사연 소개해드리는 아 다섯 분 말고 모두에게 제가 드릴게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신 정답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사연 소개해드리는 모두에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샵 1061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콩과 마이키에는 무료고요 노래 한 곡 나가는 동안만 정답 받으니까 서둘러 보내주세요 디저트 퀴즈에 이어 들으신 양파의 음악정원 2부 첫 곡은요 굉장히 격정적인 프리덤 이렇게 뮤지션 목소리로 끝난 뉴브이의 이태원 프리덤이었습니다 오늘 정답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네 지금까지도 계속 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바로 이태원이었습니다 요즘 뭐 이태원 유명하죠 원래 유명했지만 드라마 때문에 더 다시 한번 또 각광받고 있는 것 같은데 3889님께서요 3889님께서요 그런데 보기에 있었던 강동원씨 근황도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어떤 분은 김유경님은요 강동원이랑 가고 싶네요 그 이태원이라고 강동원하고 가는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은 아줌마입니다 크크크 하셨어요 9550님께서는 버스 타자마자 라디오에서 문제 못 들었습니다 찍기 도전이요 라고 찍어주셨는데 네 맞추셨네요 1067님께서는 요즘 이태원 클라스 잘 보고 있습니다 여주인공이 양디 닮았어요 하셨어요 우와 그 김다미님을 말씀하시는 건가 되게 기분 좋네요 너무 귀엽고 너무 연기도 잘 하시던데 오늘 하루 기분 좋겠네 3038님께서 이태원 클라스 박서준 머리 따라 했다가 완전 망했습니다 조세우 됐어요 아니 왜 조세우씨가 어때서요 불쌍해 근데 그 박세로이 머리가 좀 그 머리가 좀 특별하게 좀 어려운 머리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어울리기가 좀 쉽지 않은 레고 머리 같아요 그죠 그런 조그만 무슨 인형 같은 머리 3896님께서는 20대 때 외국인 많다고 해서 친구들과 가본 이태원이었는데 한국인이 더 많던데요 40대가 되니까 이태원 참 추억 돋네요 하셨어요 그죠 이태원은 그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 거리로 일단 나서죠 외국인 음식점도 외국 음식점들도 굉장히 많고 또 자유로운 느낌들이 아주 많은 그런 거리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상인들이 굉장히 힙하게 만들어서 힙한 거리 또 유행을 선도하는 거리 패셔너블한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있는 그런 거리가 됐죠 저도 이태원 굉장히 자주 가는데 3028님께서는 이태원 강동원씨 근황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강동원씨 근황을 궁금해 하시지 7748님께서는 저 지금 이태원역 인근 커피숍에서 콩으로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그리운 보통날님께서는 남산 가다가 옆길로 빠지고 싶은 이태원 친근한 동네입니다 하셨어요 오경민님은 맛집 진짜 많더라고요 세계 음식 다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곳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집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친구들이 그곳에서 레스토랑들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요 자주 밥을 먹으러 가는 곳이기도 한데 맛집 너무너무 많죠 전 세계적으로 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음식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 나라 이름도 생소한 그런 음식점들도 다 있더라고요 지금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조각 케이크와 커피 쏘겠습니다 오늘 엄청 많이 쏘는데 와 기분 좋으시라고요 네 맛있겠다 듣고 싶은 노래 또 다양한 여러분들의 이야기 앞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아직 2부 시작이니까 문자 보내주실 번호는요 샵 1061 샵 1061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KBS 이라디오 양파요 음악정원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1시 15분 37초 지났고요 들으신 곡은 모모랜드의 뽕뽕이었습니다 5690님께서 냉이 사왔는데 양이 많아서 우선 냉이 된장국과 냉이 튀김 또 냉이 고추장 무침 3종 세트 해서 먹었는데 가족들과 맛있게 먹었어요 마음이 힘들어도 그래도 이렇게 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와 저도 그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고 싶네요 너무 맛있겠다 냉이로만 다 된 그런 식단 진짜 봄이네요 커피 한 잔 하세요 냉이 저도 오늘 집에 가서 해먹어야지 염현수님은요 보라로 보고 있는데 양디가 입은 그 옷 우리 엄마에게도 비슷한 옷이 있는데요 정말 이거 있으세요? 이거 햄버거 틴데 햄버거 아 그렇구나 엄마가 입은 모습 볼 때랑 양파님이 입은 모습이랑 너무 느낌이 달라요 올봄 레트로가 유행이라던데 우리 엄마도 양디만큼 멋쟁이로 만들어드리려고 제가 노력해야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하셨어요 어머님이 이 햄버거 티 있으실 정도면 굉장히 패셔니스탄데 어머님도 잘 어울리실 겁니다 화장품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어머님 예쁘게 가꿔드리세요 코로나 썩 꺼져님께서 회사 신입사원에게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던 내 신입사원 시절이 생각나서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가르쳐줬더니 방금 톡으로 부장님 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라고 왔네요 양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유유하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참 아니 이 신입도 참 선을 굉장히 확실히 긋네요 네 멋진 사람인 건 맞는데 부장님이 뭘 또 그렇게까지 선을 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참 어려워요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 내 신입사원 때 생각나서 친절히 가르쳐줬는데 오해하지 말게나 이렇게 쿨하게 커피 한 잔 하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또 소심해서 아 뭐야 막 이러지 마시고 네 힘내세요 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H.O.T의 빛 H.O.T의 빛 들으셨습니다 이명아 님께서 대구에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자원 봉사 받는다고 해서요 지원을 했는데 의료봉사 단체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이들 푸시 부모님께 맡기고 가게 됐는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와 정말 정말 너무너무 멋지네요 이렇게 아이들까지 있는 분들은 선뜻 또 가족 생각을 해서 나서기 쉽지 않으실 텐데 너무너무 그 마음 아름답습니다 치킨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내려가시기 전에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 보내고 그리고 건강히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5372 님께서요 오늘 회사에서 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악착같이 버티고 싶지만 너무나도 미안해하는 사장님과의 옛정 때문에 알았다고 대답했네요 함께 버티기에는 너무 힘든 회사 사정이라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정년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럴 때 깔끔하게 나가야 후배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테니까요 저는 또 제 나름대로의 삶을 설계해야겠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좋은 날 올 거라고 믿어요 하셨네요 아 정말 그 떠나는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5372 님 같은데요 분명히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덕분에 좋은 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치킨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후련하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2388 님 그리고 4998 님의 노래 정인의 오르막길 그리고 5372 님께 그리고 이명아 님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적에 같이 걸을까 이어듣겠습니다 요즘 SNS가 활발해지면서 예전에 없던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버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깨알 잡박 사전 사이버 리플리 증후군이란 무엇일까나 일단 사이버 리플리 증후군을 말하기 전에요 먼저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 소설 재능있는 리플리에 등장하는 주인공 톰 리플리의 이름에서 유래한 말이고요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만을 진실로 믿으며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SNS 상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쳐서 자기인 척 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해서 거짓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이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리플리 증후군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이유는 사람을 평가하는 한국 사회의 잣대가 학벌, 돈, 외모 등 너무 편협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명 중에 1명은 SNS에서 기쁨이나 행복을 과장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고요 그 이유는 남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SNS를 통해서 행복한 척, 잘 사는 척 하는 게 점점 많아지다 보면 사이버 리플리 증후군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특히 주위의 지나친 기대 또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이런 사이버 리플리 증후군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또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 구조가 바뀌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모두 이런 점에 좀 더 신경 쓰는 사회로 발전해야 되겠죠 깨알 잡박 사전에 이어진 곡은 김현철의 거짓말도 보여요 였습니다 요즘 SNS 속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다 멋진 곳으로 여행가서 즐기고 볼 때마다 부럽고 작고 초라한 저와 비교하게 돼서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작아졌는데요 모두 행복한 척 한 거였네요 라고 봄날의 길냥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게 조금 더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는데 SNS를 끊는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지나치게 현실과 다르게 과장돼서 행복을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전혀 본인에게 어떤 장점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탈퇴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미국의 이런 대선 후보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에게까지도 이런 사이버 세상에서의 영향력이 실제 어떤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과들이 정말 나오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많이들 가는 추세다 이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도 불분명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4923님께서 실제로는 못된 짓도 많이 하면서 SNS에서만 착한 소리 또 입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하셨고요 그럴 것도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제가 힘들어서 그런지 친한 친구가 돈 자랑하는 사진을 올려놓으면 그렇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참 마음에 이렇게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사이버 리플리 증후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믿지 못할 거짓말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요즘 안 좋은 힘든 상황에도 또 안 좋은 뉴스들을 가짜로 만들어낸 페이크 뉴스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믿지 말자고요 너무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지는 말고 그리고 잘 가려서 행복한 것만 보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혜리님께서요 양디 개인적으로 힘든 일 있어서 오랜만에 왔는데 요즘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 그런지 저 하나 힘들다고 말하기도 그래요 위로해 달라고 신청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시면서 알렉스의 그대라면 신청해 주셨고요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채희원님께서 듣고 싶은 노래 보냅니다 라고 윤현상과 아이유가 함께 부른 언제쯤이면 신청해 주셨습니다 두 곡 함께 들려 드릴게요 김효진님께서 요즘 일이 없어서 라디오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래요 이 시기 지나면 라디오도 들을 수 없게 바쁜 시절이 또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셨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뭐 본의 아니게 쉬게 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럴 때 재충전하면서 다음에 바빠질 시기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열심히 그러고 있는데 커피 한 잔 하시고요 그리고 라디오와 함께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은 기분 나아지실 겁니다 1590님께서 3개월간의 짝사랑을 접습니다 썸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결국 친한 오빠로만 보인다고 하네요 아 근데 쉽게 마음을 접기에는 힘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간은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프네요 하셨어요 아 참 정말 그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같은 크기로 오연히도 일치해서 서로를 서로가 사랑이 될 때 참 쉽지 않은 그런 행운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게 잘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나의 짝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할 거다라는 믿음을 놓지 마시고요 아플 때는 아프셔야죠 그렇지만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4649님께서 식당에서 식사 배달 담당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항상 이 시간에 라디오 듣는 낙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항상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일하고 있어요 모두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이렇게 어딜 가나 정말 내 한 몸 조심히 하겠다라고 주의하시면서 다니시고요 그리고 배달하실 때 또 건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더 건강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커피로 응원하겠습니다 7866님께서요 양디 몸 약한 제 동생이 시험관 5차 시술 만에 드디어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아 정말 큰 언니인 제가 눈물이 다 날 정도로 너무너무 기쁩니다 친정 엄마가 하늘나라 계셔서 제가 엄마나 다름없는데요 이제 칠주라고 입더 시작하고 나서야 안심하고 소식 전해준 속깊은 제 동생 우리 조카 제가 육아 함께 도우면서 같이 열심히 키워줄 겁니다 양디가 임신 10개월 동안 우리 천사 건강이 잘 있다 나오라고 함께 빌어주세요 하트하트 하셨어요 와 정말 다들 좀 축 처져있는 이 시기에 너무너무 행복한 소식이네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곁에서 힘이 돼주실 겁니다 화장품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양파의 음악정원 마지막 곡은요 2495님 그리고 1936님이 신청해 주신 김진호의 가족사진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요 봄의 쌀 속에서 작은 희망 그리고 곁에 있는 가족들 생각해보는 오후 되시고요 저는 내일도 12시에 오겠습니다 하루의 심표 양파의 음악정원